어휴 죽이네. 요거요 보도카는 싸고도 공분 좋은데 지푼 맛이 없어요. 아야 그러나 우리 아까 그 가인애한테 잔금 받으면 소주나 한 박스 사다 마셨구나. 비싼 소주 사마실돈이 어딨어. 그 돈 있음 우리 건이 운정 하나 사줬겠다. 따불러 죽인다. 왜 이래. 아무 느낌 없다며. 니가 느끼잖아. 사실은 너도 느끼지. 잘 어울린 짓이다 애비 앞에서잉. 무슨 생각해? 동생 생각? 나한테 너 말고 동생이 어딨냐. 매번 입 아프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 나. 니 동생 아니야. 니 여자야.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오빠 보고싶다. 그니까 뭐하고 있나 몰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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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고맙다. 어!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미안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뭐야, 이거? 아, 이게 완전히 이제 자동이구나, 자동! 어? 야, 이 손아! 야, 성찬아! 정신 차려라! 이거 곧비리 걸음! 야, 이 손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미친놈이 돈가방을 두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동만 그것 때문에 저런갑다 미친놈이 그것을 발견하면 뭐 달라고 율로 오거든? 나같아도 뱃머리를 돌려갖고 뉴질랜드든 어디든 폴스템으로 컸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몰라요 돈이 웬 수제라 그래서 수술 시킬겁니다 뭔 돈으로? 저한테 돈 있어요 그래? 왜? 그 자식들이 찾던 돈 저한테 없다고요. 뭣이요? 뭐지? 고맙네! 야야야야 언제 왔어? 뛰지 말라니까 언제 왔어? 언제 해 나 보고 싶었어? 야야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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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가 심장이 얼마나 좋은데 키스할 때 냄새 한단 말이야 누가 너한테 키스해준대? 누가 키스해달래? 그냥 덮치면 되지? 어? 왔다 왔어! 빨리! 야! 뛰지 말라니까 빨리! 야 말 안 듣는 거 빨리 빨리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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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래도 너무 커. 이거 말이야. 이렇게 커다란 게 두 개씩이나 눌러야 되는데 심지어는 걔가 배견하겠냐? 그래도 가슴 큰 여자가 좋지. 병원에서 뭐래. 죽을지도 모른대. 뭐? 니가 나 말고 딴 여자랑 놀아나면. 까분다. 말해. 할 말 있잖아. 멜버른으로 가야겠다. 수술 날짜 잡혔어. 돈은 어쩌고? 어떻게 어떻게 맞춰줬어. 바른대로 말해. 너 무슨 짓 한 거야? 마약 심부름을라도 했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면 갑자기 그 큰돈이 어디서 나. 선물 미리 땡겨준다는 여자가 나타났어. 이혼했으니까 또 결혼해야지. 수술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아저씨랑 먼저 가 있어. 나 여기를 좀 마무리하고 따라갈 테니까. 수술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 내 말 들어. 안 될 거야. 그냥 나랑 결혼해. 그럼 내 심장도 괜찮으니까. 아픈 여자 싫어. 아픈 여자 재미없어. 나 안 아파. 나 너랑 잘 수도 있고 네 애도 낳아줄 수 있고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나랑 같이 수영할 수 있어? 나쁜 자식. 출발은 새벽에 할 거야. 왜 넌 항상 네 맘대로야? 왜 네가 항상 명령 내리고 난 또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속상해 죽겠어. 나 살자고 이름도 못 외우는 여자들한테 너 파라노니인 것 같아서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 기집에 대한 너 뒹구는 것도 못 보겠고 입이라도 맞추는 것 보면 환장하겠고 그러면서도 고요 고요 병원과 약 다 먹는 날 보면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수술 다 마치면 그때 해줄게. 그럼 수연도 같이 하자. 수술 다 마치고 우습하게 수술은 고요 수술 told 수술 수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